이 밖에도 김 장관은 우리나라를 찾은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김 장관은 두 장관과 국방 방산 분야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차 리에임 고위급회의 공동주최국인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의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루벤 브레켈만스 장관에게 AI 기술이 우리 군의 미래 전력구조 구축에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네덜란드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네덜란드의 국방 획득 사업에 한국 업체 참여를 희망하며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양 장관은 또 반도체 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국방과학기술과 방산 분야에서의 공동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양국이 논의한 국장급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응 앵헨 싱가포르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싱가포르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우리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향후 싱가포르에서 관련 사업 진행 시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